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대형 포탈 사이트에서 도박, 마약, 음란물 같은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알아차리기 어려운 은어 표현도 있지만요. 노골적인 검색으로도 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최근엔 네이버는 도박, 다음은 음란물 정보로 특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신은서 기자입니다. 인터넷 룰렛을 검색하니 게임 사이트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상당수는 돈이 오가는 사행성 게임입니다. 이번에는 여고생을 검색했더니 음란성 게시물들이 올라옵니다. 단 몇 초면 음란물을 버젓이 올려놓는 카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, 다음, 네이트 등 이른바 국내 3대 포털 사이트가 불법 유해 정보를 유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는 최근 4년간 매년 늘었습니다. 전체 3만 5천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. 시정 요구 유형별로는 도박의 경우 79.3%, 불법 식의약품 거래는 84.3%가 네이버에서 발생했습니다. 성매매와 음란물 유통, 권리 침해는 다음에서 주로 나왔습니다. 유해 정보가 넘치다 보니 이제는 사이트별로 특화되는 양상마저 띄고 있습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